지난 정부 때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는 게 늦어진 것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왜 늦어졌던 건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저희 JTBC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해 2월 시작됐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5개월이 넘도록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백신 5부제가 도입됐고, 예약 전쟁의 밤샘 대기는 필수였습니다. 이른바 백신 보릿고개 사태입니다. 감사원이 이 백신 도입 지연 사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 도입이 늦은 이유로 안전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정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 부족해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정부 방역 수장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수급은 고려 사항이 많고 판단 기준이 달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또 사후 확증 편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따라 끼워 맞춰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재유행 등 방역 상황에 따라 감사 시기와 대상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